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데요. 아이들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성경적 성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림 교제가 출간됐습니다. 교회에서도 위치학 아동들을 교육하기에 효과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박예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자 재밌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엄마의 뱃속에서 짜잔! 창조하시는 그때 우리의 성별도 짜잔! 정해져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쉬운 설명으로 모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미치학 아동에게 기독교적 성가치관을 알려주기 위해 출간된 성가치관 공과교제 교육현장입니다. 이찬수 목사, 유기성 목사 등이 추천한 교제는 창세기 말씀을 토대로 생명과 성별, 결혼과 절제 등 총 4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스티커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재미있고 쉽게 배우기에 효과적입니다. 실제 12주 크기의 태아 모형을 딸에게 직접 보여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태연아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한 이게 뭐지?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 태연이 너무 잘했어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가서 세상이 주입하는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왔을 때도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내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라는 것들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부드럽게 그렇지만 단단하게 그걸 쌓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걸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지역교회에서는 주일 공과공부 시간에 교제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할 수 있도록 교제를 택배로 보내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공과교제를 개발하고 강의해온 공과 전문가 박순혜 목사는 성가치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이 교제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기독교 성 가치관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잘못된 성윤리와 음란한 문화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지금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박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